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며칠 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국가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에 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 또 미세먼지와의 싸움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데요. 반면 청주시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폐기물업체 또 쓰레기 소각장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도시라는 그런 오명까지도 쓰고 있는 형편인데요.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청주의 소각장 신설 그리고 증설 문제를 함께 짚어보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청주시 김홍석 폐기물 지도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신명섭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와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 업체가 청주 오창호 길이에 소각장을 짓겠다고 금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입니다. 유해물질인 지정폐기물 19%를 포함해 하루 282톤을 소각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주변에 이미 청주시 제임의 입장, 이 업체의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소위 환경기초시설이 과다 집중돼 있습니다. 이 업체가 5km 이내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했더니 바람성 물질 3가지의 위의 기준치가 넘었고, 이 가운데 만성기관지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바람물질 유가크롬은 주변 개발을 고려하면 아무리 최적 방지 시설을 갖춰도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청주에서 열린 설병회는 3km 내외 인접 지역 이장들을 중심으로 딱 한 번 개최됐고, 주민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여러 지역에서 다수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주민 의견도 무시됐습니다. 지금 여기 13년째 살고 있는데 올 초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이가 많은 곳에 어떻게 그런 시설이 저희 주민의 동의도 없이 그냥 들어오느냐. 오창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청주시는 업체의 주민설명회를 재개체하자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절차대로 했다며 거부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완해 지난달 금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했고, 현재 허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창 후길이에 들어오는 소각장 관련해서 뉴스를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네 분 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치 오창의 커다란 폐기물 타운이 조성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도는 지금 환경문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잘 보도는 됐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좀 갑갑하네요. 네, 일단 집중해서 저희가 아마 들여다보고 보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더 약간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김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각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 생업에 종사하시고, 진짜 다른 일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데 대해서, 어떤 청주시 역할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죄송스러운 마음이네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을 저희가 차차 조금씩 더 듣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 화면을 좀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보면 볼수록 계속 답답한 생각만 들고요. 어쨌든 그런 진행 과정에서 바람 불지 보고서라든가, 주민국 설명에 다 모든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각장 환경력 평가 초안을 본한도 나타나지겠지만, 뭐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 건지 의의심이 들고요. 계속 화면을 보면 답답한 생각만 듭니다. 네, 일단 사무처장님까지는 말씀 듣고 진행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좋긴 한데, 문제가 좀 생겼고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저는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청주의 쓰레기 문제, 소각장, 외랩장, 자원순환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는데, 해결은 안 되고 계속 쌓이게만 했던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반대, 그리고 찬성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오창 주민이 6만 8천 명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6만 8천 명인데,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우리가 모여서 집회자 했지만, 주민들이 거의 한 80% 정도는 일단 소각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대해서. 후기리에서 사실은 인근 우리 과학단지의 거리가 보면, 보통 7km 정도인데, 7km 내면 사실은 영향권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 대책위에서도 알리고 있고, 주민들도 그걸 호응하시고, 소각장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지금 아까 뉴스를 보니까 일단 공청회가 한 번은 열리긴 했습니다. 다시 공청회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업체 쪽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주민설명회의 진행 자체는 사업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하는 게 사실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업체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 사실은 인근 지역, 우호적인 인근 지역 주민들만 한 30명 정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다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업체 측에서는 한 번 했기 때문에, 시흥식구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명회를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혜신이 왔습니다. 옆에서 사무증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설명회라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조항이면 최소한의 조항, 문제가 안 될 정도만 하고, 그 다음은 사실은 신경 안 쓰는 거라서, 이걸 더 요구해서 업체가 할지 안 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사실은 남은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확하게 지금 부동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금은 좀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주시에 소각장이 많다는 것은 많은 지역 뉴스들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 이렇게 소각장이 또 신설되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팀장님? 지금 신설이 됐다는 건 아니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우리 청주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18% 정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과다 집중돼 있는데, 전국의 소각 양의 18%죠? 청주에서. 이 부분이 아마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 지역에는 입지를 못하게 막는 어떤 규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 때문에 실제 인구라든가 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또 산업체 수라든 것들이 서류 경기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쪽이 어떤 규제 때문에 막히면서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우리 지역에 일단 많이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 국토의 중심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거나 이런 부분, 접근성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께서는 아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나온 게 한 16년, 7년도부터고요. 2017년도에 제2쓰레기 매립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2쓰레기 매립장 논란이 있을 때 제2쓰레기 매립장을 왜 지붕형으로 못하고 노지형으로 바꿨냐. 시에서 입장을 바꾼 건데, 그 이유가 그 옆에 들어오는 ES 청원과 청주의 소각장 매립장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ES 청원의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건 있었던 거고, 좀 더 올라가면 ES 청원의 소각장을 청주시대 적합 통보해준 건 2016년도입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시에서도 알고 있고 진행이 차근차근 되어왔던 거고, 다만 작년 정도부터 하반기부터 소각장과 관련돼서 특히나 북이면 소각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시에 소각장 많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된 거라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해갖고 단지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오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성훈 처장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인다면 인허가 하는 관청에 대해서 또 주민들에 대해서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소각장 업자들이. 그래서 좀 만만하게 보고 여기는 좀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하는 그런 공감대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대책에서는 사실은 반대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진행 과정을 좀 지켜봤었거든요. 사실은 15년도에 전 시장님이 업무 협약서를 쓰시고 그다음에 4월에 또 평가도 완료했고 또 9월에 후길이 444번지에 소각장 허가가 또 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치화했다가 또 9월에 또 나고.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제일 알고 싶은 거는 시에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좀 공감대가 형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사실은 주민들이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쉽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뭐 2016년부터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또 좀 쉽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이제 한 번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 이제 우리 주민들이 잘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뭐 저희들이 좀 미리 알려드리고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당연한 건데 그게 좀 안 됐다는 게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청주시방층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자료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각장은 우리 청주시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용량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 건강이나 환경권에 많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증서는 최대한 맞겠다. 이거는 이미 확고하게 서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방침 안에서 사실은 진행 단계, 단계별로 그때 이런 방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나 또 저희들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청 얘기를 중간에 처음에 하셨는데 환경청에서 일종의 허가권을 하면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느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시스템상.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왜 환경청 허가고 어떤 게 또 우리 지자체 허가냐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폐기물 관리법에 유해한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어떤 폐기물은 유해하니까 이건 지정, 지정해서 그게 지정 폐기물이고 지정 폐기물이 소각 대상 폐기물 중에 지정 폐기물이 포함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환경청 허가 되고요. 지정 폐기물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자체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19%는 지정 폐기물이고 그다음에 81%는 일반 폐기물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한테 협의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주게 되거든요. 다만 그 수용 여부는 환경청의 어떤 결정에 달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만만한 표현에 대해서 좀 억울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아까 저희가 신설되는 그 부분 다시 논의를 해보자면 실제로 소각장 이렇게 신설이 되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게 될까요? 저희 오창은 6만 8천 명의 인구가 있고요. 사실은 그 6만 8천 명 안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포함해서 사실은 1만 9천 명 정도의 환경에 취약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포함하고 있고 작년 18년도에 신상의 출생률이 1천 명이 약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보면 출생률이 제일 높은 오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세대는 어쨌든 환경이나 피해가 심하게 느낄지 공감할 수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 환경에 취약한 아이들한테 사실은 피해간다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도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란 사실은 다이옥신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배출된 것 중에서. 요즘에 미세먼지도 사실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소각장 그러면 다이옥신이 가장 큰 문제고 다이옥신 그러면 뭔지 잘 모르시는데 보통 인간이 만든 물질 중에 가장 독한 물질이라고 하는 게 다이옥신이고 한 1g 정도를 가지고 몸무게 50kg인 사람 한 1만 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물질인 거죠.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것 같다. 그런 게 사실 소각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장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다만 그게 개별금을 소각장에서 요만큼 다이옥신이 남은 게 그러면 주변에 6만 명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건 사실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할 텐데 후기를 비롯한 오창, 부기까지 해서 그쪽에 쉽게 소각벨트라고 할 수 있어요. 소각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 크게 보면 청주 시민들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건 그냥 확실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를 어쨌든 저희 입장도 사실은 소각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만 단 시민이 아니면 국민이 안전한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설치 과정에서 보면 너무 평가 범위 등 그런 거에 대해서 인구 밀집 지역이 불과 1, 2km 후에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반영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반대해서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때만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원들이 거기서 2km만 적용을 해 줬다면 아니면 그러면 인구 밀집이 있는데 이게 환경영화평가에 얼마나 좌우를 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제일 안타깝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후기리에 들어서는 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좀 얘기나는데요. 이 의원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주 청원 흥덕에 반경 13.5km 이내에 전국에 18%를 소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 오염이나 환경 훼손에 대해서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고 복원할 수 있는 능력 환경 용량을 너무 초과했다는 거죠. 이미 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창 지역에 지금 이 민간 소각장이 가동 중인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또 다른 민간 소각장을 설치하라는 거는 좀 이기적인 소리라고 들립니다. 후기리가 만약에 사실은 소각장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청주에서 전국 쓰레기를 태우는 양이 18%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26%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러면 전국의 4분의 1이 청주에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는데 전국 쓰레기를 사실은 이런 게 우리 오창. 만약에 청원구 북부지역에 거의 쓰레기, 민간 업체들의 쓰레기가 있다는 게 조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청주시에서도 조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킬로미터라고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5킬로라고 하지만 저도 알아보면서 아는 건데 심의 과정에서 이런 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 밀집지역, 그런 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들은 얘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니면 그거 그냥 5킬로 사인하는 느낌. 업체 측에서 환경평가위원으로 참석해달라. 그렇게 해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업체에서나 금강환경청에서나 주민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도 의구심이 들고요. 민간 업체, 업체에 이게 맞는 분들만 참석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청주 오창 후길이 소각장 신설을 앞두고 지난해 7월 구성됐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들 명단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결정하고 협의 내용 등을 조정하는 막강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 대표는 단 한 명.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 한 이장입니다. 그런데 심의 몇 달 뒤 이장은 업체로부터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민 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받아 한 마을 44가구가 나눠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장은 광역 제2쓰레기 매립장과 후길이 소각장 신설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본인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을 주민들은 소각장 때문에 받은 것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럼 누가 이 이장을 주민대표로 결정했을까 그러나 환경청은 이장 연락처를 해당 업체를 통해 받았다고 인정했고 해당 이장은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연락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이 폐기물 업체는 가구 수가 더 많은 다른 마을에는 2억 원을 건네는 등 수억 원대의 발전기금을 뿌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표가 해명하겠다며 반론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보도에서 내용에 나온 것처럼 주민이 얼마를 받았다. 그래서 주민이 나눠가졌다. 그런 의혹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대책위 공동위원장님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명의로 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내용을 소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사법부에서 조금 조사를 해주십사.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도 저희가 확보한 건 별로 없지만 그런 의혹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위치라든지 금품 살포 의혹이라든지 이외에 혹시 또 드러나고 있는 관련한 문제점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을 추진하면서 금품 살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의혹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환경정보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제공이 안 됐어요. 어느 규모의 시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영향이 주는지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거든요. 환경영향평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정보 제공과 주민의 의견들이 환경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건데 그런 절차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축소를 시키고 금품 살포 의혹이 있듯이 일부 주민 몇 명만 우호적인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좀 옛날 얘기여서 좀 그렇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S 청원이 거기에 소각장을 짓는다는 게 이제 2015년, 16년 이때부터 사실은 좀 있었던 거라서 그때 왜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사실은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보면 오창 후길인데 J3이 매립장이 들어오고 그 옆으로 붙어서 ES 청원과 청주의 소각장 매립장이 들어오고 그 옆으로 오창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는 변전소가 들어오고요. 사실은 그런 환경기초시설들이 밀집된 지역인데 2017년도에 J3이 매립장 논란이 있을 때 이미 매립장이 그렇게 된 게 ES 청원이랑 청주를 들어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때부터 사실은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죠. ES 청원이 거기다 소각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의혹이 사실은 밝혀지지 못하고 충북도에 주민감사 청구했는데 그것도 기각되고 하면서 사실은 흐지부지 되면서 지금 다시 금품 살포 문제나 ES 청원의 소각장이 거기 왜 들어오냐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그때 이전 시장님 때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진행된 건지를 사실은 밝히는 게 지금 이 문제를 사실은 규명하는 대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청주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입장, 시에서도 아까 분명히 따질 건 다 따진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인허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 청주시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입장과 지금 상황은 인허가의 사전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그래서 영향평가가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은 영향평가가 동의가 돼서 통과가 될지 부동의가 돼서 스톱이 될지 사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허가 서류 같은 것들이 또 들어오고 영향평가의 세부 내용들을 보낸 내용이 들어와서 어떤 그 소각장이 들어섬으로써 만일에 우리 진짜 아까 우리 걱정하시는 거랑 똑같이 어떤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고 이런다고 하면 건강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거겠 그때 가서 사실은 검토될 사항이라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기에서는. 지금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어쨌든 환경유역청에 전달은 했다라고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대로 아세요? 워낙 청주시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오창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고 또 반대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걱정되시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들 같은 거는 이미 워낙에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또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간부 공무원들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마찬가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님이 금강청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 이런 걱정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 그런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하지만 그게 어떤 국가기관 같은 국가기관의 어떤 허가라든가 심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 중에 우리 주민들의 걱정들이 좀 반영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좀 권위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가 좀 나와봐야 다음 스텝이 또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동의가 나온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가 나왔을 때 부동의가 나왔을 때라든지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청주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할지도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만약에 동의가 나왔다. 청주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동의가 나왔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어떤 나름의 어떤 근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쳤을 거겠지요. 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뒤에는 그 뒤까지도 저희들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는 않는 거고요. 동의가 돼서 그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동의받은 환경영향평가를 첨부를 해서 폐기물업 인전 인허가의 전절차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환경청에 접수하게 되고 그때 서류를 받아본 후에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영향평가가 통과가 됐고 또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향에 대한 말 그대로 평가인 것뿐이지 이것이 허가냐 아니냐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 내용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강에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이유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들은 강력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할 테고 그런 절차들은 결국은 영향평가가 첨부된 허가서류가 저희들이 받아본 이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참 너무 어려운데요. 권옥스러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루어지지도 않게 돼서 어쨌든 그 다음 로드맵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대책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제출한 거 보면 부동의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만약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가 된다라면 만약에 네. 저희는 그냥 어쨌든 청주시나 환경부, 환경청까지 계속 계속 항의 방문을 해서 저기를 할 거고요. 그 추후에 아마 저도 대책위원회 알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해가지고 그런 쪽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부동의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그래서 금강영향평도 주민의견도 그러니까 오후 방송 신문에서 나왔지만 의견은 받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법을 개정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줘야지 그리고 또 일부분만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를 앞으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의가 나오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안 된다고 했을 때 동의가 나왔을 때 지난 시기와 다르게 지금 청주시 입장이 제가 알기로도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소각장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시도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모난 처리가 끝나고 나서 시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청주시가 최대한 노력해서 어쨌건 소각장은 막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시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쉬운 길입니다. 부동의가 나왔을 경우. 부동의가 나왔을 경우에도 그 향후에도 청주시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계획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업체 쪽에서 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보관이라든지. 일단 부동의가 나온다라면 허가 절차가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게 완전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허가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이 의원님.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부동의가 나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죠. 시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더는 계기가 되는데 시청에서는 현안 업무도 많을 테지만 이번 오창 후길이 소각장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라든가 시행령 촉구에 대해서 시에서도 큰 계속되는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대책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겠고요. 뭐 좀 의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조건부 동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조건부 동의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거를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많이 해보지는 않고 하지만 조건부 동의라는 거는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조건만 만족만 시켜준다면 추후에 그렇다면 동의랑 똑같기 때문에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은 조건부 동의이기 때문에 동의이긴 한데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면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충족 안 되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어요. 충족이 정말 어려운. 예를 들어 그런 조건이 붙는다고 하면 업체 차원에서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조건을 충족 못한다고 하면. 그 조건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나 보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국내외 최고의 방빈 시설을 갖추더라도 바람물질, 육각 크롬은 배출이 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단다면 그거는 몇 년 내에는 힘든 조건이겠죠. 육각 크롬이라고 하면 이제 육각 크롬은 1급 바람물질인데요. 바람물질. 폐암이나 이런 아토피의 원인도 되고요. 지금 이제 조건부 동의로 해서 동의가 어느 쪽에 조건을 어느 쪽에 다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통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동의도 동의는 동의니까 대체로 채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달리긴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다. 대체로는 팀장님 말씀이 맞긴 하죠. 그래서 무산된 경우를 조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지역의 경우입니다. 충남 금산 같은 경우는 몇 년째 끌어오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결국 무산이 됐는데요. 이렇게 대법에서 승소한 사례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폐기물 소각 시설과 관련돼서 저희가 대법까지 간 사례는 사실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 차라리 시에서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례가 아닌 다른 사례로는 문장대 용암운천 문제가 사실은 대법까지 가서 두 번이나 대법에서 승소를 했죠. 그래도 이제 상주 쪽에 있는 지지조합에서 다시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대법까지 가서 승소한다고 하면 보통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또 다시 신청한다고 하면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군요. 이 의원님. 금산 사례가 청주시에 적용이 되려면 일단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된 뒤에 시군에서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산군처럼 추진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청주시도 금산군처럼 핵심적인 행정규제수단을 동원할 의지가 있는지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행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여쭤보셨습니까? 금산군의 경우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데 또 공교롭게도 같은 금강유역환경청 인허가 사항이에요. 그래서 영향평가는 당연히 진행이 됐을 테고 그래서 영향평가가 첨부가 돼서 적합 통보까지 받았어요. 허가서류가 나서. 났는데 금산군,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허가를 해줬고 금산군에서는 어떤 반대를, 입지를 반대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신청한 군관리계획을 제한거부라는 용어를 쓰는데 제한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금산군의 제한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3년간 대법까지 가서 결국은 금산군이 승소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래서 해야 되는 어떤 지금 이런 아까 굉장히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는 행정 절차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지자체고 그것이 결국은 민주, 국가 민주 시스템일 테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결국은 시에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충분히 고민을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검토하고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후길의 예를 더 들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현재 충주에서 신설 및 증설 계획에 있는 게 한 4개 업체 정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길이뿐 아니라 청주 이렇게 소각시설 이전에도 이미 지금 18%, 전국 소각량이 18%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이라는 게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 적용되는데 다른 데는 잘 안 보고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거기에 보면 재량이라는 게 있고 지자체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재량권들을 이전에 청주시에서 얼마나 사용을 했냐 아무리 절차가 똑같다 하더라도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면 업체들에서 여기는 좀 힘들어 딴 데 가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유독 청주가 왔냐 너무 여기는 문제만 없으면 쉽게 허가를 내줬던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때는 아니긴 한데 사실 이게 다 이전 때의 문제들이긴 한데 청주 청원 통합되는 과정부터 그 전후에서 쭉 이런 허가들이 많이 되고 서울시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초장님이 사실은 굉장히 아픈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게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게 정리를 하자면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너무 물르게 어떤 업체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과거에 어찌 됐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과 관계없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미 그 확실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 방침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각시설이나 또 포함한 일반 폐기물 처리업도 마찬가지고 환경이나 안전에 검증이 되지 않는 허가는 최대한 받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예를 들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민간합동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좀 투명하면서 어떤 확실한 단속을 하고 또 유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그때는 사실 좀 그전에 좀 물렀던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시류적인 어떤 처벌의 시류성이 있는 예를 들어 영업정지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허거치소까지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서 우리 관련 부서들 포함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어떤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합동단속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공신력 있는 민간합동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주시가 그러니까 뭐 단속 주체가 좀 공신력 있는 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 사실은 청주시가 사실은 저희들도 대책을 하면서 들은 거지만 청주시가 인허가가 쉽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서부토래도 청주시가 폐기물 쪽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법규라든가 조례 뭐 그런 개정을 통해서 좀 엉겅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소각장이라는 도시리를 오명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방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차피 이제 대책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풀어가면 좀 좋을지 지금 이제 민간합동점검을 더 강화하게 해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으면 좀 더 시민들이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믿고 행정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한번 네, 팀장님 얼마 전에 3월 13일인가요? 그때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폐기법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에만 시행되던 대기오염 총량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기오염 총량제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지금 많이들 걱정도 하고 있고 실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부분하고 해서 어떤 법적으로 해서 아예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이 한 축, 중요한 축으로서 어떤 이 문제를 접근을 해서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좀 제도적인 받침이 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의원님? 소각시설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 방침은 소각시설을 설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나 법이 구성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현행 제도와 법 체계로는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소각장을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상황, 눈높이가 서로 다른 거죠. 정부에서는 소각장이 모자르고 주민들은 소각시설을 자기 지역으로 안 들었으면 하는 그래서 일단 법 개정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얼마 전에 폐기물 3법이라고 하죠.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 개정안이 하루속히 조속히 통과가 되고요. 또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의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고 사전에요. 그다음에 사후에도 팀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적정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지만 지금 광역 매립장이나 광역 소각장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 소각장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소각장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제위원회 국회 차원에서의 큰 법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역 차원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당장 실현 가능한 어떤 규제들은 혹시 없을까요? 조례는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요.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배출 허용 기준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되는 법을 보면 50만 이상 도시는 자체 배출 허용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 강화된. 사실은 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조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주요 배출하는 물질들에 대한 그런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시키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허가를 불허할 때 요건 중에 하나가 지역의 환경 기준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지역의 환경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걸 허가를 안 할 수 있다. 보통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의 기준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례를 갖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법도 바꿔야 되고 조례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총량대도 사실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 조화롭게 가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는 환경단체다 보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 폐기물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만, 의료 폐기물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소각하고 매립하고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조금 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긴 한데 현재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런 쓰레기 처리의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 민간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 민간 소각시설들이에요. 이 쓰레기 처리의 방식을 정부나 지자체가 계속 민간에 맡길 부분이 아니라 관에서 계속 행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최소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광역 소각시설과 민간 소각시설은 기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설이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하는 건 찬성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광역 소각시설들이 많으면 지금처럼 안 좋은 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틀에서 민간에 다 위임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의 문제를 행정에서 가져오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출 허용 기준 같은 경우는 조례로도 지금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좀 향후 고민을 보실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의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운신의 폭이 좁다 보니까 더 많은 조례 조례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운신의 폭이 좁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이성훈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환경자치권을 충분히 부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조정 역할이 필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 현실에 맞게 그걸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0만 이상 도시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과 실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도 있고 광역인 충남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50만 이상 도시니까 광역도 할 수 있는 거죠. 광역은 아니지만 50만 도시 이상인 전주나 청주 이런 데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까요? 저도 그 규정을 알고 있는데요. 뼈아픈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한번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청주나 충북에서 나오는 게 전국의 18%는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태우는 정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일견 상식적일 수 있는 것도 혹시 대책은 될 수 있을지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저도 어딘가에 명시가 돼 있을 텐데 그 법을 바꾸면 되는 거겠죠. 쓰레기가 그 동네에서 나온 쓰레기를 그 동네에서 처리하는 예를 들어 우리 어느 지역의 민간소각시설이 외부 쓰레기를 못 받게 하는 조항을 넣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소각업체 입장에서는 소각업체가 소각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돈이 안 될 거니까 업체 쪽에서는 반대할 텐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에 민간소각장은 영업구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소각 폐기물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변재위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안에는 그 내용은 없는 거죠? 아직 그 내용은 안 들어갈 안 들어 있고 다른 내용이 그런데 그게 좀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소각장이 18%가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여기서 발생하고 의료 폐기물은 다 타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넣었다가 또 져야 될 테고 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해서 부적합 통보를 내보낸 유독성 지정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그것도 또 설치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각자 처리하자라는 부분보다는 왜냐하면 국가 전체로 보고 가장 효율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그 지역에 몰려, 그러니까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비를 좀 주거나라고 내지는 또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주민, 그러니까 사업자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제조체들이 좀 혜택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 또 내지는 어떤 처리비가 예를 들어 외지로 갔을 때는 좀 더 비싸게 되거나 이런 법적인 그런 근거가 좀 있다거나 해서 가능하면 지역 안에서 하되 외부로 보내는 게 어떤 대가를 지리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까지도 많은 고언을 좀 함께 들었습니다. 다시 저희가 이제 논의를 좀 후기리로 돌아오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후기 확장 문제 잘 해결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향후 대책까지, 뭐 이건 네 분 다 제가 좀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위원장님부터요. 어쨌든 금거기약 환경청에서 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부동의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사업부에서는 허가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만약에 금품이나 불법, 유착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면밀히 철저히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후리 소각장 관련해서 향후 움직임에 대한 고언도 좋습니다. 사무처장님. 유역청에서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 환경을 살리는 결정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날 수 있도록 주민들, 시, 그리고 지역 정치하시는 분들까지 다 같이 노력해서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주시 또는 충북 도로 스케일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처리 문제, 자원 수란 문제, 쓰레기 발생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뭔가 논의하고 계획을 하는 계기가 돼서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후기리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을 듣는 걸로 아시죠? 우리 이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후기리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와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환경적으로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역민들께서도 더 화합하시고 더 이렇게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집단지성을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의 몫을 우리가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님. 우리 주민들 걱정하시는 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의견들도 계속 듣고 해서 그런 의견들이 우리 앞으로 진행될 행정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흡족하셨습니까? 사실은 오창의 소각장이 사실은 오창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청주시 주민의 전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주 시민 모두가 이런 소각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증설이라든가 신설에 대해서 확고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창 청주의 소각장 도시라는 운명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들어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이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50일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 처해 있는데요. 소각장 문제 특히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생존권까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력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충부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